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기운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를 의미하죠. 인성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잘 받는 형태가 되는데요. 윗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일단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서 끌었습니다. 편인은 의심이 좀 많아서 상대방의 말을 골라서 듣는 편인데요. 즉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심이 되면 수용하지 않고 의심이 없어지면 수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편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편인은 특별한, 특이한, 별난 등 말광량이 삐삐와도 같은 엉뚱함이 있습니다. 순간의 번뜩인 재치, 창의력, 발상, 창작능력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별나라에 온 듯한 정말 별난 편인입니다. 임기응빈의 능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며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 가히 파괴적인데요. 두뇌회전도 빨라 어떤 때는 천재와도 같습니다. 정인과 달리 나서기를 잘해서 남의 일에 잘 끼어드는 편인이지만 나름 인기 짱입니다. 현대에는 튀어야 사는 시대이고 나의 독특함이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죠. 과거에는 오행이든 십신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치우쳐야 넘치는 끼와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사주맥략에서의 정의는 수용을 조신하게 잘 해내지만 편인은 그리 고분고분하지는 않은데요.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등 하여간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의심을 먼저 합니다. 인성의 아이콘은 뭐니뭐니 해도 학문인데요. 국영수 학교 정규과목이 정인의 학문이라면 편인은 예체능 비주류의 학문, 정신, 창의, 상상력, 발명 등 꼭 정규과목이나 비정규과목으로 논할 것 없이 한눈에 꽂힌 학문에 몰입하는 게 편인의 학문입니다. 사주명략과 종교학 등이 편인의 대표적인 학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주명략은 특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뛰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주명략을 편인의 치우친 학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편인의 공부 방법은 일명 벼락치기 공부법인데요. 로켓가 날아가는 만큼 스피드가 나는 편인의 공부법은 무서운 광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가 있습니다. 급인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이고 밥을 굶어도 배가 고픈지 모를 정도로 몇 날 며칠을 몰입하여 꽂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데요. 한마디로 광기어린 몰입의 천재입니다. 사주의 편인이 두세 개 있는 사람은 역학에 도전하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편인이든 정인이든 각각 하나씩만 있어도 나쁠 것이 없지만 사주명식의 편인이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나쁠 게 없는 좋은 십신입니다. 단, 연간의 편인이 있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부모님 속을 조금은 썩했을 것이고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하며 단순한 편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자신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나갑니다. 즉, 가출을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고 효도도 이상하고 특이한 방법을 택하는 편입니다. 편인이 기지는 어느 기둥에 있느냐에 따라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연간의 편인이 있다면 고독한 사람입니다. 즉,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며 오히려 고독을 즐기합니다. 편인이 또 다른 아이콘은 의심하는 성향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 성향이고요. 편인이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모두 다 지워버리는 게 편인입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는 편인이니까 자기가 편한 위주로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편인은 외로움과 동시에 유머스러움이 있고요. 타인에게 베풀지만 대가를 바라는 게 있고 교통신호도 잘 안 지키는데요. 즉,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수시로 상황이 잘 바뀌고 변덕스러워 이중 성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끈기와 지구력이 약하며 자기만의 세계관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편인은 특유의 예리함과 민첩함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편인의 임기응변은 여기에서 그 실력발이가 되는 것인데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도 하고 아나무인이 될 수 있으며 애써 쌓아놓은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편인은 의리가 있어서 정의사도라고도 표현하지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잔머리의 대가도 될 수 있는 게 편인입니다. 육감, 직감, 영감이 뛰어난 편인은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그래서인지 편인의 향문으로 사주 명략은 터주 떼감인 양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주 명략은 쉬운 공부가 아닌데요. 하늘의 향문이라 이치를 깨닫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편인은 사람과의 타협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을 사귀기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칭찬도 인색하며 폐쇄적이고 늘 혼자 외톨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고독한 별이죠. 적어도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성향 탓에 까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성격이 급해서 끓는 냄비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세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눈에 꽂힌 것에 재빨리 발이 움직이며 어찌 보면 한 계단 한 계단씩 정석을 밟아오는 정인에게 결국은 늘 따라잡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인은 느리지만 마무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편인은 끝마무리가 약하고 전체를 파악하는 눈이 부족해서 일부분만을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늘 조급한 상황입니다. 의심덩어리에서 꼼꼼히 깨뚫고 육감, 촉감을 동원해서 깊숙이 파헤쳐 들어가 보지만 오히려 괜한 의심병에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게 편인입니다. 편인은 고립성을 띄웁니다. 고립에 가까울 만큼 약해지게 되면 취약한 편인은 특별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배우가 배역의 역할이 끝났는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과의 인연을 끌어버릴 수도 있는 취약한 편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이 전혀 없는 정말 엉뚱한 편인의 성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특이한 성향을 가졌다고 할 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현재 철학관과 사주카페를 운영하는 역순인인데요. 추걸 기해일주로 태어난 신황한 사주입니다. 월간 을목의 뿌리가 시지 묘목에 있고 시청간 정화는 연지 오하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월간 을목이 지지 추고파 묘파로 착용하여 직장생활보다는 자영업이 더 잘 맞는데요. 편인을 활용하여 재물을 일으키니까 상담이나 교육방면인 역순업으로 진출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일 정묘대우는 학업운이 괜찮아 공부를 잘하겠지만 20일 무진대우는 재물운이 좋지 않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0일 기사대우부터 발복하면서 역순업으로 돈을 괜찮게 버는데요. 40일 경호대웅과 50일 신미대웅까지 현업술사로 재물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